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아주 신기한 걸 보여드릴 거에요 여기에서 보니까 기린이 공중부양을 했어요 자 이거는 인형이기 때문에 아주 신기했어요 저는 자 보여드릴게요 허얏 공중부양 하시는 거 보이시나요 두 발로만 서있고 공중부양을 했어요 와 대박 이거 어떻게 일어난 거죠 바로 사실은 저도 모르게 보니까 걸쳐져 있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일어난 공중부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이번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필수로 꼭꼭 눌러주세요